자 여러분 뭐 사소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어떤 사건을 보다 보게 되면 궁금함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대장동 일당들 일당들로부터 돈을 요구해서 지금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구속상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뜬금없는 그런 생각은 수백억 원 이상 정도의 그런 개발이익을 누린 거 아닙니까 남욱 변호사라든지 김만배 씨가 그러면은 맡겨놓은 돈은 아니지만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보수가 지금 한참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돈을 옳은 일은 아니지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아마 본인들이 생각할 거라고요 우리가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수백억 정도의 또 수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을 안개다 줬으니까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한참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마땅히 한 20억 정도는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김용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달된 액수가 깎은 거 아닙니까 디스카운트를 한 거죠 유동규 씨가 김용 씨한테 전달한 것이 7억 7천만 원의 이야기도 있고 8억 7천만 원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요구한 액수의 50%도 채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누릴 때하고 개발이익에 누린 대가를 요구할 때에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20억을 좀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한참 대선 경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20억을 쩌깍 만들어서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전달 경로도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이 한꺼번에 7억 7천만 원 8억 7천만 원을 전달한 게 아니고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나눠서 전달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참 개발이익을 수백억이나 수천억 정도 누린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돈을 전달한 경이란 말이죠 중앙일보가 보도한 건데 유동규 씨와 김용 부원장의 불법 자금 전달 의혹인데 1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대선 자금 용도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 씨가 유동규 씨와 함께 요구를 했는데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현금 1억을 전달하고 다음에 1억 사용 1억 보관 3억 전달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보관 1억 1억 추가 총 2억 이게 복잡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7 8억 되는 돈도 나누어 전달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이번에 개발이익을 누린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찔끔찔끔 준단 말이죠 2021년 4월 초에 현금 1억, 2021년 6월 초에 현금 5억, 2021년 6월에 1억 추가 전달, 2021년 8월 초에 1억 4,700만 원 전달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가 1억 미사용분을 반납한 정민용 변호사가 돈을 전달할 때마다 연락책을 맡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모든 돈을 다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한 걸로 그렇게 되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김용 씨가 아마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아마 물었는 모양입니다 김용 씨 예비 경선 이후에 나머지 돈은 언제 전달할 건가 이렇게 물론 또 김용 씨 측에서는 정거 없는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에 민주당 예비 경선이 끝난 이후로 추가로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진술이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억 가운데 미해수분 8억 8억 7억 이렇게 받은 것 외에 나머지 액수는 언제 주냐 이렇게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묻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20억 정도는 받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볼 거고 어떻든 참 석연치 않습니다 20억 원을 요구했고 8월까지 대장종 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8억 여원이 김용 부원장에 흘러갔고 또 김용 부원장이 재차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나머지 돈에 대해서 물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게 다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20억 정도 달라고 하면 뭐 제깍 만들어서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푼 돈 주듯이 이렇게 또 이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우리한테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억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7, 8억밖에 전달 안 했을까 이 부분이고 그 다음 오늘도 확연하게 알게 된 것은 그것도 7, 8억을 그냥 목돈을 그냥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고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돈을 준비해서 남욱 씨가 유동규 씨에게 전달했고 또 유동규 씨도 1억 2억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전달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돈을 만든 사람 남욱 돈을 전달한 사람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돈을 받아서 직접 김용 씨에게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런 세 사람이 다 이제 뭐 이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김용 씨나 민주당 측에서는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확실히 밝혀지겠죠 어제 뭐 분명히 이야기했죠 김용 씨가 김용 씨의 돈을 전달하는 그런 정민용 변호사가 만든 사람은 남욱이고 전달하는 사람은 자신이고 그 다음 그것을 받아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사람은 유동규 씨다 그런데 어떻게 김용 부원장은 안 받았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법정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번에 대선 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맹맹백백하게 밝혀져 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저지른 부분은 자신이 책임지고 함께 여러분 저지른 부분들은 함께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명령하거나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은 이재명 씨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정리정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사람은 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다시 이야기하면 인허가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가불관계가 명확했지만 일단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개발익을 누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꽃놀이패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20억 달라고 하게 되면 찔끔찔끔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인간사회의 진면모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블gem 제3 4 5 6 6 9 9 Jing